스하! 여러분들의 스페인어메이커 첫내술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파이널코스 OT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 저한테도 2024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2025학년도로 불리는 2024년의 마지막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 촬영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OT를 마지막으로 찍고 있는데 파이널코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스페인어로 공부하시면서 이제 수능 앞두고 이걸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 어떻게 실전 스타일로 어떤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파이널코스 많이 하는데 제가 준비한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수능과 평가원 문제 스타일과 거기 나오는 개념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유형도 조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약간의 어려움도 조금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평가원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들도 제가 몇 개 넣어놨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수능 전까지 좀 훈련하시기 좀 편하도록 제가 배려를 해놨으니까 이거 생각하시면서 파이널코스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세 가지 강좌입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네 개였는데요.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풀 뭔가 그런 뭔가 마음적인 심적인 여유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리적인 시간도 없으시니까 딱 엑기스만 줄여서 세 개만 했고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해설 강의 듣듯이 보시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답지 마련된 걸로 매겨보시고 내가 어떤 개념을 틀렸고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체크하시고 이 강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로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Q&A 게시판에 매달려 있거든요. 매번? 24시간 내내? 그래서 Q&A 게시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수능 전까지 적극적으로 저라는 사람 선전소를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랑은 이제 총 이어지는 세 가지 강의 파이널 코스 때 여러분들 만나는 거를 고대하면서 칠판 앞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